오늘 우리 가족 식사는 남편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토사광나를 일으키다가 이제 좀 다 나아서 안정이 됐길래 이제 좀 보호식을 하기 위해서 닭 백수 냉이국을 냉이죽을 끓였어요 자색고구마밥을 귀리라든지 딱딱하니까 그것들을 믹서에다가 자색고구마를 믹서에다 갈아서 고구마밥을 갈아가지고 닭을 한 마리 압력밥수에서 짜낸 것을 찢어서 냉이하고 같이 넣어서 죽을 끓였어요 그리고 이제 소화가 잘 되는 머이하고 백김치하고 사근사근 익어서 아주 효소가 많죠 또 이게 백김치 무하고 자색고구마를 생으로 먹어도 좋죠 건강에 그래서 이제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소화에 도움을 많이 주는 백김치를 넣어서 식사를 오늘 식사를 가족이 다 남편은 건강에 맞춰서 온 가족이 다 그 냉이 백수 자색고구마죽을 먹는 거예요 건강에 아주 좋은 식사입니다